우와 오늘 처스트는 블랙 했어요 40초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죠 아 파도 세요 야 이게 얼마만 해보는 드라마 냐 으 똑바로 피고 한 35 아 반갑다 에이 고맙다 이 새끼야 아 와 드라마 한 번지 얼마나 지났나요 아 대박 와 여러분 외양간은 언제 고치죠 그죠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치는 거에요 아 방금 5자는 확실히 넘었고 6자는 안되는 것 같아요 1차 제약 끝났고 2차 제약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올리면 되는데 여기 비스듬한 갯바위 예 살짝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다음 파도가 밀어줄 때 까 밀어줄 때 샤악 이제 뒤를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살짝 끝에 경사진 갯바위에 올려놓고 다음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도가 올 때 못 끌어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럼 그 파도가 나가면서 애가 갑자기 힘을 쓰니까 집길이 나갔죠 음 늘 그런 식에서 여기는 음 아무튼 이제 대물이 왔으니까 촬영을 시작하려구요 예 손을 외양간은 소를 잃어야 고치는 거에요 아 제가 소띠라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오늘 오짜리 엔딩 하는 거를 찍을 수 있기를 굿락 역시 카메라 키니까 아 카메라 키면 고기가 안 나와요 어쩜 이렇게 정확한 확률로 카메라 틀면 안나오지 희한하네 예 지금 이제 만조 찍고 물이 잠깐 이제 만조 찍과 동시에 얌전히 샀어요 후다닥 앞으로 한 두시간동안 피크타임에 열심히 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기를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도시락을 사왔는데 아무튼 굿락 굿락 4 5 5 6 5 5 6 와씨 우와 오쩌 초반 잡았는데 이 카메라 잡혔나 카메라 잡혔나요 아이고 눈이 삐었나 봐요 46,7 그거밖에 안 돼요 어쩐지 카메라에 담겼더라 했어 옷자가 그렇게 쉽게 담겨지지 않지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입질이 화별해 주고 있어요 파도는 거지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만조라 그런가? 입질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굿락 파라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아침에 오는데 사고가 나갖고 M1에서 뜬금없이 도로 위에서 여기에 1시간이면 올 거를 해핑해서 2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뭐 어쨌든 와 내일부터 바다 좋은데 어떡하나 주장창 살아야 되나요 아무튼 오늘 아쉽게도 옷자를 떨궜어요 카메라에 담지도 못하고 얼굴 다 보고 몸뚱아리 다 봤는데 파도가 그냥 랜딩을 너무 하도 간만에 옷자를 잡아가 당황해갖고 어버버버 하다가 파도에 그냥 실려 나갔구요 다음에 4자 후반 하나 잡고 3자 중반 하나 잡고 블랙은 뭐 블랙 갑자기 CR이 좋아졌어요 희한하네 어떨 때는 그냥 다 3자만 잡히더니 오늘은 거의 다 4자에요 우와 대박 아무튼 주말에 잘 보시고 낚시도 선정 잘 하세요 위험해서 그런게 아니라 다 좋아요 갈대가 너무 많아요 아무튼 굴락 이 너무ентовㅎ 아 surviving 아